네 안녕하십니까. 미드 도전일기 38일차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먼저 최대한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들리는 만큼 적어보기 위해서 세 번 반복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문장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네 이런 문장인데 해석부터 해보면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사람들이 are starting. 시작하고 있다. To stare. 쳐다보는 것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이런 뜻이죠.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Can you 해주겠냐 너는 keep. 유지하는 걸.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down. 낮추는 걸. 오늘 문장은 통째로 입에 붙여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소리 좀 낮춰줄래? 통째로 입에 붙여두면 앞으로 써먹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자 오늘 문장 문장 구조 한번 파악해보면 People. 주어. are starting. 현재 진행형으로 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목적으로 투 스텔어. 투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삼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와 목적어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오는 경우를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투 부정사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앞에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동사가 들어가야지만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동사를 한 번밖에 쓸 수 없는데 또다시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취하려다 보니까 앞에 투 라는 모자를 씌워서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사람들이 시작하고 있어 스텔이 응시하다. 쳐다보다. 이런 뜻인데 쳐다보는 것.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투 를 앞에다 붙이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투 부정사가 상당히 용법이 많죠. 오늘같이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참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문장에서 동사를 한 번밖에 쓸 수 없는데 또다시 동사를 사용해서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형용사의 역할을 해야 되거나 부사의 역할을 하게 하고 싶을 때 앞에다 투 라는 모자를 씌워 가지고 역할을 동사에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많이 나오는 구조죠. 앞에 Can you. 앞에 Can you가 들어가는 경우는 실제로 할 수 있니 너는? 너는 무언가 할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사용이 되지만 오늘같이 너 뭐뭐 좀 해줄래? 이런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앞에 Can you를 사용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같은 경우는 부탁하는 거죠. 목소리 좀 낮춰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장구조는 첫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자리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문장은 Can you로 시작하는 Can you 뒤에 블라블라? 이런 문장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문장 중에서 Keep your voice down 이 부분은 통째로 입에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다. 그래서 Keep your voice down. 오늘 문장은 전체적으로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목소리 좀 낮춰줄래?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입에 붙여서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장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로 영작을 해보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장구조를 이용해서 나 바람 좀 쐬야겠어. 나 좀 도와줄래? 이런 문장을 한번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좀 다쳤나봐요. 휠체를 타고 있거나 이래서 몸이 불편해서 바람 좀 쐬야겠어. 나 좀 도와줄래?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나 바람 좀 쐬야겠어.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 need to get some air. 자 여기도 역시 need라는 동사. 나는 필요로 해요. 근데 필요로 하는 대상, 목적어가 거의 동사로 표현이 되죠. 동사를 사용해서 목적어 자리에 놓고 싶을 때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는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문장구조는. 그래서 I need to get some air. 바람 좀 쐬다. 이런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get some air. 자 이 부분도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암기를 해두면 좋겠죠. get some fresh air.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get some air나 get some fresh air. 이것을 통째로 바람 좀 쐬다. 이런 동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need 앞에 to라는 모자를 씌워주고 get some air. 나는 필요하다. 바람 쐬는 것이 바람을 쐬다. 라는 동사가 앞에 to가 붙음으로써 바람 쐬는 것. 이렇게 명사로 변한 거죠. 자 그 다음 나 좀 도와줄래? can you? 뭐뭐 좀 해줄래? 그러니까 앞에 can you help me? 그냥 help me 해도 되지만 좀 이렇게 부탁할 때 can you? 뭐뭐 좀 해줄 수 있어? can you help me?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나 좀 도와줄래? 도와달라 이런 표현이 help me 이런 표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can you give me a hand? 해줄 수 있니? 주는 거. 하나의 손을 can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can you를 빼고 그냥 give me a hand 이렇게 해도 나 좀 도와줄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give me a hand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앞에 can you를 붙이셔서 can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표현 더 해보면 can you do me a favor? 이런 표현도 나 좀 도와줄래?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give me a hand 내지는 can you do me a favor?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장 결성 강세 리듬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people people all all starting starting to to still still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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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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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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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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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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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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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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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해보면 자 오늘 문장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배우가 좀 빠르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오늘 문장은 이 빨간 부분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호흡을 탁탁 뱉으면서 해주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쉐도잉 훈련하러 출발하겠습니다.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people are starting to stare. Can you keep your voice down, plea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